안녕하세요 저는 코레오 전공 16살 김세은입니다 저는 경북예술고등학교 합격했습니다 사실 아직 잘 실감은 안 나지만 합격자 발표가 떴을 때 진짜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입시한 지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다양한 콩쿨과 공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실기를 보고 왔던 것 같습니다 후기 선생님과의 개인 레슨에서 받은 피드백과 월말 평가에서 받은 피드백을 생각하면서 고칠 부분을 고치면서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공연이나 버스킹을 준비하면서 연습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듦이 있기도 했지만 예고에 가서도 이 연습 방법을 생각하면서 단체 연습 같은 거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구기 선생님께서 도원해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그것 덕분에 더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품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안 좋은 습관이나 제 춤의 강점이나 단점들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그것들을 토대로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월말 평가 때 제 작품을 모니터링하면서 평소에 거울 보고 연습할 때와는 다른 습관들을 찾고 그것을 고칠 수 있어서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고에 가서 다양한 장르들을 배우고 제 스타일을 찾아서 제 안무를 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춤을 추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짠 스타일의 안무를 알려주면서 저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치고 싶습니다